안녕하세요! 뗀슨 입니다! 언니들! 작년 보산 국세영화제 개념 공연 생각나세요? 그렇군요! 오늘 확연히 기원한다고 저희가 레드카펠 앞에서 구매를 했었잖아요. 지지지지! 베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그리고 도서원을 짓바렛! 어? 올해는 앙블러치가 나아? 그러니깐요. 올해는 소대만 해주신다면 뱃살 때 대역을 준비해주세요. 레드카펠이 많아 볼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혹시 저희가 못가게 되더라구요. 여러분, 재미난 영화들 소식 전해주실거죠? 올해도 다음과 함께 다음과 함께 힘의 시간 많이 보내세요. 신입구원! 자아! 오늘은 소녀대!